Q. 유리막 코팅 혹시 유리막 코팅이라고 아시나요? 혹시 그게 차를 뽑을 때 몇십만원씩은 드려야 할 수 있다는... 그거 아닌가요? NO! 자, 오늘 실험의 주인공인 불스1 크리스탈 코트를 먼저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시! Q. 유리막 코팅 이거 봐봐. 완전 내 얼굴이잖아? 동안 피부 딱 반짝반짝하게 딱! 오, 잘했네. 자,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여러분의 차도 새 차 같은 그런 동안 피부가 됩니다. 자, 이 매끄러운 자동차 피부 위에 이 불스1 크리스탈 코트를 올려놓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Q. 유리막 코팅은 몇십만원을 드려야 한다고? 여러분, 반성합니다. 그동안 제가 뭘 좀 몰랐네요. 자, 다들 아셨죠? 이 불스1 크리스탈 코트로 손쉽게 여러분의 차에 유리막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굴스1 랩은 다음 슬럼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Heyy!!!